자 그의 아버지의 서재에서 찰스는 다섯 권의 책을 읽었다. 이거 과거 시제 동사다. 자 그의 아버지의 서재에서 찰스는 3일 동안 읽었다. 과거 시제 동사가 되는거에요. 두개 다 맞는거고. 자 그 다음에 무슨 책이 학교에서는 요즘 읽히니? 읽혔니? 그 시절엔 그 시절엔 그 당시에는 무슨 책이 읽혔니? 워레드.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가 들어가줘야 되겠죠? 자 제2는 맛있는 토마토를 그녀의 정원에서 길렀다. 이거는 그루드가 아니라 그루로 바뀌어야지. 왜? 이거는 불규칙 동사여서 그로우, 그루, 그로운. 이렇게 3단 변화를 하는거죠? 그로우들을 안쓴다는거지. 자 다양한 꽃들이 그녀의 정원에서 자랐다. 여기에는 이 그루는 아까 이거는 삼형식, 그로우동사, 기르다. 이 그로우동사는 일형식, 자라다.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타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자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. 일형식은 자동사야. 그러니까 수동을 쓰면 안돼. 자동사는. 자 그 다음에 꽃들. 이거는 pp 들어간거 보니까 삼형식에서 온거야. 길러진, 그의 농장에서 길러진 그 꽃들은 좋은 가격에 팔립니다. 이거는 또 일형식 솔드야. 일형식 셀. 그래서 삼형식은 팔다지, 일형식은 팔리다라고 해석이 돼. 좀 신기하죠? 이런거는 그래서 외워야 돼. 어쩔 수 없이. 자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? 얘가 주언데 복수야. 이즈가 아니라 아. 이거는 pp. 적용된 원칙. 자 이거는 전치사투야. 그래서 ing가 온거에요. 자 그 물질을 만드는 것에 적용된 원리는 무엇입니까? 자 여기에서는 워즈가 빠져야 되고 어플라인은 여기서 자동사. 일형식 자동사로 사용됐고 그래서 그 의미는 지원하다라고 해석하는거에요. 그는 지원하였다.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없어. 이것도 전치사야. 그러니까 뒤에 ing 온거에요. 자 소년과 소녀를 벽에다 그리는 것에 그는 지원하였다. 자 여기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태 써야돼. 그래서 제인은 무에서 그녀의 회사를 발전시켰다. 그녀의 회사는 요거는 그래서 타동사로 사용된거고 디벨롭이 또 자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. 이건 발전하다. 커다란 것으로 발전했다. 여기까지.